인사하자 아빠 왔어? 아빠 왔어? 허두 인사하자 아빠 출근한다 오늘 회식이니까 아빠 잘 다녀오세요 오늘 좀 늦게 올거야 인사 허두 인사 옳지 옳지 기다려 알았지? 오늘 좀 늦어요 엄마랑 잘 놀고있어 알았지? 잘 놀고있어 아빠가 갔다올게 갔다올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허두 아빠 갔다 아빠 갔다 아빠 갔다올게 아빠 갔다올게 아빠 갔다올게 아빠 갔다올게 아빠 갔다올게 아빠 갔다올게 이제 우리 세상이라고 이제 우리 세상이라고 이 집은 우리가 점령했다고 아빠 갔다올게 오늘 회식하는데 아빠가 아침에 맛있지? 아빠가 회식하고 온다고? 아이고 아빠가 올 시간인데 그치 아빠가 아빠가 아이고 아빠가 아빠가 아이고 아빠가 어디갔지? 아이고 두야 괜찮아 조금만 기다려보자 조금만 기다려봐 아빠 좀 했다올거야 아이고 쁜데 이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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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겨워서 못 봐주겠다 아이고 눈물 겨워서 못 봐주겠어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나.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난다. 아빠 어딨어? 아빠 없는데. 아빠 아직 안 왔는데 지금. 문 열리는 소리 일도 안 들렸는데. 아빠 없어. 아빠도 안 와. 저 편안하게 가서 쇼파에 누워있어. 자꾸 아빠 찾지 말고. 엄마 섭섭하게 시리. 빨리. 복도는 엄마 지킬게. 아빠 안 와 아직. 빨리 올라가서 쉬. 쉬고 있어. 빨리 빨리. 여기서 집 지키지 말고. 아빠 안 와가지고. 아빠 보고 싶은데 맞지? 진짜. 복도 바라기. 아무도 없다. 무섭다 야. 이제 몇 분 안 지났다. 진짜 웃겨. 이까지 와서. 이까지 와서. 아빠 보고 있었어? 왜. 갑자기 왜 이 지장. 왜. 할 말이 맞나보네. 아니 너 아빠 없을 때는 짖지도 않잖아. 엄마랑 하루는 잘 놀았잖아. 아빠가 늦기만 하면 이렇다? 응? 아빠가 늦으면 지죠? 집에 올 사람이 안 갔다 이거지? 아이고 열받았네 열받았네 딱 보니까 누가 잘못했어? 아빠가 잘못했네 솔직해 이 정도면 완전 갈색 해삼이 돼버렸잖아 기다리다가 아빠가 잘못했네 이거 확실하네 이거 아빠가 대부분 사과해야겠네 이거 솔직해 맞쩔? 그것도 열받았다잉? 아빠 빨리 들어오세요 그래 맞쩔? 솔직히 이거 잘못했네 아빠가 진짜 승진났네 승진났어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강아지님? 진정하세요 강아지님 진정하세요 강아지님 진정하세요 강아지님 저기요 복도 안 보고 또 긁어 아빠가 안 온다 진정하시라구요 또 긁어리 어이구 아빠 왔어? 아이고 아이고 아파왔어 어이구 애고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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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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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아이구 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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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스 아저씨 도둑인가? 도둑인가? 호두 도둑이야? 누가 소리를 내었는가? 호두 아빠 회식하고 왔다 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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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줌 지렸다 세레모니는 또 여기서 해야지 세레모니 세레모니 세레모니야 최고라 뭐 좋아 좋아 엄마는 집에 따뜻하게 있었어? 따뜻했어요 세레모니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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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아니 중간에 계속 짖더라고 아빠 안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애 진정을 좀 시켰지 아빠 아빠가 어디야 해야 되나? 아빠 수시 잘 먹고 왔어요 아빠 수시 맛있었냐고요 또 먹고 왔어요 이제 아빠 옷 갈아입으러 가야 돼 우두야 가자 이제 진정하자 인사했으니까 응 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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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갈아입으러 가자 네 아빠는 옷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어 뭐야 또 따라와? 또 오라고? 아니야 아니야 또 옷 갈아입고 가도 돼요 옷 갈아입고 올게 두 두 정말 neighbours 언니 언니 줄 손 천 새벽 새벽 eri 인사 마중 갓도 마중 마중 갓도 마중 마중 갓도 마중 마중 갓도 마중 바보기 마중 갓도 마중 마중 갓도 마중 마중 갓도 마중 다시 뺏어버렸어 이제 손도 씻고 발도 씻어야 되는데 아직 할게 많다 아직 할게 많아 아직 한참 남았어 아빠가 올 수 있어. 아빠가 올 수 있어. 아빠 오나? 둘이 뭐하냐고. 저기요. 둘이 뭐하세요? 둘이 뭐하냐고. 둘이 뭐하냐고. 둘이 뭐하냐고. 둘이 뭐 하냐고. 얘 그거 마지막으로 Peru Cond. 앞에 하나